이스라엘 선수의 너머 왓궐의 선수를 받는 명령입니다. 인기설러 왓궐에서 찢을 인정한 공인한 캐릭터로 아깔나게 연기의 인기를 컬러웨이 받았습니다. 네, 한창성 차후 두 분, 차후 시룩을 2번화 국제가 됐습니다. 네, 아주 급한 2018년에 열심히 일한 노모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두 분의 글, 사기 수요된 공격, 헤어스타상입니다. 두 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황찬성씨 정말 연기로 천난명신을 가져온 그런 배우죠. 네, 우리 황찬성씨부터 수상 소감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황찬성입니다. 감사합니다. 어, 정말 놀랐고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정말 셋이 어휴,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제가 활동할 날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열심히 노력할 거고요. 치열하게 고민하고 도전하는 배우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황찬성씨. 차후윤씨, 두 번째 수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상을 오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힘의 원동력이 되어 주시는 우리 가족들 우리 멤버들 우리 회사 식구들 우리 우리 팬분들 우리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황찬상창으로 두 분이 할리스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은 다시 지금도 백킹된 분들에게 앞으로 오오오오오오.